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혼은요?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2007년도에 2007년도? 네 결혼 일찍 했네? 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세상이 혼자인 것 같죠? 아 네 불쌍해 죽겠어요 아 울 것 같은데 울고 싶으면 우셔도 돼요 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네 우리가 선생님들 눈으로 보이는 걸 하경이라고 하는데 네 본인을 딱 보면 그냥 사막 한가운데 혼자 있어요 근데 아 그것도 밝은 사막이 아니라 네 어두운 사막에 네 혼자 툭 떨어져가 있어요 네 네 우리 서식휘주님이 죽어볼까 살아볼까도 고민도 많이 했고 어 네 죽을려니 또 새로운 인연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뭔가 새로운 가정을 내 환경을 꾸리고 나가는 것도 내 마음 편안하게 되지도 않고 내 마음 편안하게 되지도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되지도 않고 네 부부 사이에서도 소리도 나고 내가 기댈 목이라고는 남편 밖에 없는데 그런 줄 아십니다 아 아 근데 음 우리 기준님 같은 게 우리가 흔히 뭐 좀 식상할 수도 있어요 네 뭐 이런 유튜브라든지 선생님들 전보려고 하면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는데 그게 이제 본인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게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벌써 이렇게 공을 들이고 내려오던 윗대 이 공줄이 끊어짐으로써 그리고 산소탈도 나고 이장을 하면서 산소 바람이 일어나고요 어 조상들이 지금 뒤죽박죽이 돼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제 뭐 내 아무리 밑에 자순들이 발버둥을 치고 뭘 하려고 해도 그걸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운을 조금 조상님들이 바쳐주고 해야 되는데 운에서 바치지지 않다 보니 어 우리 기준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조금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다 그리고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덕을 봐서 부모 한부모 밑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쭉 자라오면서 내가 조금 배울 걸 배울 거 하면 내가 교단에 서서 남들을 가리키고 학생들을 가리키고 어린애들을 가리키고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내가 전생에 지었던 죄를 남들 어린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이걸 억장을 소멸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는 사주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보니 지금 다 엉망이에요 하나부터 엉망 다 네 그런 거 같습니다 본인이 가정을 끝까지 지킨다는 말도 안 나와요 그... 그래야만 해서 네 네 그냥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지킨다 와우 참 그래도 네 그래도 어... 똥밭에 굴러도 저성보다는 이성이 낫잖아요 어... 아직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어... 그래도 이제 내일 모레 뭐 이제 40이라는 나이지만 어... 지금부터 이렇게 내가 뭘 조금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해 나간다면 어... 아마 좋은 일도 많이 생길 거니까 노력을 하고 살아가시면 되구요 어... 할머니는 본인한테 그냥 가엾다 힘내라 솔직하게 이 말 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네 또 신의 기운도 너무 많아요 보니 제가요? 네 신의 기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간으로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어릴 때부터 많은 고력이 따라오고 많이 힘들었어요 어 정말 죽지 못해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거 같아요 솔직하게 어...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이성 서시고 응 저희는 저는 큰 집에 애가 없어서 작은 집에서 데리고 와서 키웠거든요 저를 응 제 동생은 예전에 이제 대리모를 통해서 응응응 집이 되게 복잡하게 되었어요 응 그래서 제가 지금 큰 딸로서 엄청 애쓰면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응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응 저희 집에는 제가 장남같은 역할을 해야되서 그냥 꽃꽃이 버티고 사는데 제가 너무 힘이 들고 답답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데 나이가 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결혼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아이를 낳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점점 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본인같은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막 유스를 써놓고 호주머니에 엮고 걸어다니는 사람처럼 진짜 모 아니면 도의 심정이고 그리고 이렇게 집안의 줄력을 조금 들다보니 이렇게 목에 저처럼 염줄을 차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절이라도 조금 많이 다니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그는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다 보니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왕 태어났으면 이제는 다 큰 성인이고 또 아내로서 애 엄마로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나가야 되니까 새롭게 조금 시작을 하고 내가 한동안 내가 이렇게 무료 점사를 보면서 이런 말은 안 했는데 제가 부적을 조금 드릴게요 부적을 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본인은 없는 금전에 내가 진짜 눈만 뜨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발길이 점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인 상황에서 돈을 내고 뭘 점을 보고 뭐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게 제가 느껴지고 가엾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엄마를 엄마라고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맞잖아요 내가 엄마한테 따뜻한 정을 내 엄마를 낳아준 엄마한테 가서 그 품 안에 제대로 한번 안기지 보지도 못하고 엄마랑 단둘이 손을 잡고 어떻게 딸은 딸하고 모녀지간에 그는 정도 없고 그는 추억도 없고 뭐 부모가 있으면 뭐 뭐 해요 무늬만 부모고 내가 뭐 이 고아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드리는 부적은 다른 거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본인이 신의 가물도 많고 또 마음 잡는 것도 안 되고 또 거기다가 본인이 수가 너무 또 오래 들어서 또 안 좋고 하니까 제가 이거를 조금 기도를 해서 부적을 드리고 부적을 내려서 연락을 한번 드릴 테니까 그때 오셔서 꼭 부적을 조금 지니시면 해요 그리고 남편 분 부적도 내가 같이 드릴 테니까 남편 분 부적을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 그래도 이렇게 자손 나비 본인의 자손 나비를 봐서 본인이 거쳐왔던 어린 환경을 그대로 자손한테 물리 줄 순 없잖아 네 맞죠 어 그래서 어 부부간의 인연합이 라든지 가정에 이렇게 어 뭐 기룡 회복이 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어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화이팅 해요 화이팅 하시고 음 내가 엄마한테 못 받은 점 내 자손한테 다 쏟아붓고요 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살고 있는 것만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 너무 힘든 것도 불쌍하고 가엾고 힘들게 살아온 것도 보이지만 또 열심히 살아온 것도 내가 이것만큼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꿋꿋하게 버티고 남편과의 뭐 어떤 이런 걸 다 눈 감고 넘어가고 버티고 버티고 한 게 저한테 너무 많이 느껴져요 음 그러니까 어 분명히 뭐 제가 부적을 잘 썼어 가 아니라 어 이는 마음이 가기 마음이 가서 정말 이 할머니 지금 점을 보면서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뭘 좀 도와주라고 하니까 어 제가 꼭 우리 기준님은 제가 꼭 도와드릴께요 제가 도와드려서 어 제가 이제 이제 이 나중에 이제 카메라 꺼지고 나면 본인이 이렇게 집 주사하고 조금 저어주시고 가면 제가 이렇게 초를 좀 캐서 좀 빌어주고 이렇게 할테니 어 이제 지금부터는 눈물을 흘리지 말고 그리고 답답하고 정말 뭐가 답답하고 내가 속에 있는 게 뱉어내고 싶고 갑갑하고 미쳐나갈 것 같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한번씩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도 조금씩 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지니까 아직 젊어요 힘내요 아직 젊은데 머리가 머리가 희고 새치가 나고 흰머리가 나고 그게 뭐해요 네 힘이 들어요 네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렸을 때 어 어렸을 때부터 그 아 모든 한 모든 걸 다 이 엉어리를 가슴속에 안고 지금까지 이렇게 커와놓으니까 나중에 그러다가 큰 병이 올 수도 있으니 어 어 음 음 이거는 제가 한번 어 본인을 위해서 얼마든지 본인이 뜻이 너무 착하고 생각하는 게 너무 착한 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기준님 도와주려고 하니 제가 이렇게 도와줄 테니 이제부터는 힘내시고 어 한번 해봐요 아시겠죠 네 힘내세요 네